엔더 위에서 올라가서 나 밟고 피쥬 피디디디디디디디 아.. 짝지 판자를 쓰고 도끼 충전하고 도끼 충전하고 핑크 여성 핑크가 계속 보여 미친 핑크 아.. 큰 집 벽을 부수다 핑크가 계속 보이다 아.. 다 부수네 큰 집 벽 여기 구름을 이상해 온다 피어라 아 와 저기 억은 있어 도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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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을 안내해 주는 녀석이 도둑 어그로 전담당 노광역 어찌나 허재 엌 불쌍 멍포 요새 다들 돼지 써서 사람들이 와도 안 넣는 게 버릇이 됐어 아 어머 발표하시네 나는 친구가 치료를 딱 해줄 거 같은 거 그냥 놔요 음 바로 잡으면 별로 안 떨어지네 맞아 근데 막 뗐는데 친구가 어 나 안 받아? 하고 그냥 슉 가버리면 앗 아 어 저기 상영 문자 있는데 통상 문자 아 터뜨려가지고 틀었다 맛있는 거 하네 아 뭐야 나다씨 가두는 거야? 어 헤헤 당신은 이제 나갈 수 없습니다 좋고 시시하네 쉿 헥 하지만 발전기 이바지 하고 싶었어 이바지 하다가 아 복충한 초끼 토끼? 톡톡? 어디였더라? 아우지가 큰집이 아우지를 아 아 그 아까구나 아 그 아까구나 큰집이 아우지 아니야? 그러면 최대한 큰집에서 멀어져야겠어 난 사실 나가는 문 물어보는 줄 알고 짝짓 얘기한 거였어 오외로 저 가운데 있는 호재가 아직도 안고 지금 한참 어그로 계속 하고 있어서 짝짓 문 열었다 어글면 어디로 오는가? 아 나 지금 열린 문 나 치료해 줄래요? 죽고 나가자